인네 아라리라고? 어어! 와 인네 아라리네? 아니 나왔네 마크방에서 아 뭐야 아 이거 내가 이뤄야 되는데 하필 또 스폰이 이렇게 되냐? 어어 그니까 저건 좀 과한데 아 잠깐만요? 10번이요? 감사받는 고맙습니다. 이거 얼마야 지금? 어? 아니 이거 맞아요? 어흠흠흠 이거 맞아요? 뭐야? 마크방 털고 부자되기요? 아씨 모르겠다 그러면 오늘 영상 주제는 커스텀 마크방 까는 걸로? 아 형 아 아 아 어 아 살았네 반사받고 안죽겠지 이거? 위로 뺐다 아 또 박을리냐 하필 또 아 얘도 어차피 다 갈렸네 탄 있어 이거? 야 있다 상황이 어떻게 된거지? 물? 오케이 다 잡았어 야 뭐야 그럼 같은팀이 아니었어? 아까 밖에 있던 애랑 서로 싸워둔거 아니야? 뭐야? 죽었나? 아 죽었구나 이러면 또 이야기가 되지 이러면 말이 되지 아 그러면은 안에 있던 애들 3인큐였어? 가져갈게 너무 많아서 아 근데 확실히 미돌이가 좋긴하다 미돌이가 너무 좋은데 그냥 와 AP탄이야? 발소리 아까 두개였잖아 이미 하나는 올라갔나보다 정리 쭉 하고 일단 합시다 깜짝이야 깜짝이야 뭐야 이게 CQCM이네? 아니 이러면은 잠깐만 이게 더 낫지 않나? 816A1 뭐 굳이 안 가져가도 되고 나 아까 테이크다운 있지 않았어요? 테이크다운? 아 니가 가져가구나 자 문 까고 다음판 가면 되겠죠? 과연 뭐가 나올지 이번판은? 아 제발 퀵 카드 하나만 줘라 부탁한다 퀵 카드 하나만 어 떴다 옐로우 지금 얼마야? 오케이 나이스 일단 나이스 옐로우 떴고 좋아요 30만원? 아니 그거밖에 안해요? 아니 진짜로? 여길 뜬걸 좋아하는게 맞나 싶기도 하고 본전이라고 하는게 맞나? 50만원이 50만원 정도니깐 한번 갈 때마다 약간 그냥 본전보단 못한 느낌? 택시 타고 다음판 가면 될 것 같아요 3킬로 마무리쓰 좋습니다 택시 타고 다음판 가면 될 것 같아요 택시 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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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왜 총을 안쏘냐? 오 잘하는데? 야 이거 애들 다 잘하는데? 어 술탄 개많아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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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심나가겠네 이거 파켓 소리 나오는데? 이거 아래같은데 얘 아닌데 더 있는데 M1A 아까 아래 있던 애야 SR3 뭐야 이거 어? 야 이거 술탄이 죽었어 아니 뭐야 그럼 끝났는데? 야 이러면 됐는데? 아 이게 술탄 먹고 죽었구나 아 뭐야? 아이씨 당황스럽네 아 쟤 어이없겠다 어휴 또 시작이네 또 어휴 시작이야 또 백날 써라 맞나 폭격에 박격포에 유타네 진짜 개 전쟁터네 진짜 어우 얘도 AACPC인데요? 아니 이게 마크방을 따야되는데 씨 따질 못하네 이거 마크방을 따야되는데 이거 어떡하지? 우리 1층에도 시체 있었나?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어우 야 얘도 템상태 좋은데요? 아 시체에 얘 있었지? 맞아 옆구리 하나 안챙겼다고? 일단 오케 이거 이러면은 아니 옵스쿠어랑 다 야무진데 애들? 그리고 이렇게 하고 빼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챙기고 하면 끝 70km 찍나? 59km인데 아 어떻게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잠깐만요 일단은 마크방 먼저 열어야죠 아 아 아 이거 너무 손해인데? 어 야 근데 여기 너무 맛이 없다 이거 버려 오 왔어 칸 개꿀 아 근데 10km만 더 채우면 되는데 이 10km를 어디서 채우는게 맞을까? 이 10km를 꽃벽 아 61km인데 내가 지금 바갈리를 챙길 수 있나? 잠깐만요 어? 잠깐만 잘하면 챙길 수 있겠는데? 잘하면 되겠다 잠깐만 이거 잠깐만 머리를 한번 써보자 그러면은 이거 이거 넣어놓고 그리고 이걸 넣어봐 잠깐만 이건 버리고 그런 다음에 칸 정리를 좀 하다보면은 4칸이 남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이렇게 넣고 넣고 하면은 72km 끝 이게 떼뜨리스입니다 이말이야 오 문까지 땅이 열려있고 와 야 이러면은 미션 바로 성공 바로 성공이네 70km 떡상하기 좋았습니다 아 또 이걸 이렇게 또 근데 개시끌 오늘 왜이리 시끄럽냐 저거 밖에 없고 너무 시끄러운데 아 우리 또 병딜 500님께서 이렇게 또 70km 이상 탈출 떡상 이렇게 또 5만원 후원을 심사임당 후원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미션 성공 고맙습니다 아 좋았네요 에이 사진만 마크방어 좋지 않았다 벌어핀데? 으어 쉿 위치가 너무 안좋았어 하지만 넌 내꺼 아 일로 오면 안되는데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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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캐브님? 오시면 안돼요? 치료중인데? 사곱니다 좌우로 왔다갔다 몸을 존내쳐 뭐야 근데 렉이 왜이리 걸리지? 어? 팔파리탄 뭐야 이거? 아 나는 치료템 별로 없는데 괜찮을까? 어? 아니 요즘 이모컴키 잘뜨네? 왜이리 잘떠? 너 얼마 안할거 같긴 한데 박격포인 커밍 어우씨 깜짝이야 요즘 약간 2층으로 많이 가버려구요 어? 아니 오바아니? 아니 요즘 마크홍턴 애들이 이리 많아? 너무 많은데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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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럭샷났어? 아니 뭐해 죽은거야? 야 애들 무장봐 아니 미쳤어 아니 이런거 보면은 진짜 아니 개좋다니까? 아니 이러면은 나 또 보험 때려야되잖아 너무 좋은데요? 마크방도 안열어서 이득 봤는데 이걸 무교전 이득도 보내 그니깐요 아니 이게 맞나 아 네 마크방 턴에 얘가 털었네 M60 있는거 보니깐 얘 맞네요 아 야 얘 뭐 먹었다 서바킷을 뺄정도면은 뭐 말 다했지 인네 RR이라고 어어어 어 뭐야 아니 이거 내가 이루열되는데 하필 또 스폰이 이렇게 되냐 어어어어 아 인네 RR이네 아니 나왔네 마크방에서 그럼 나만 맞았어 이씨 난 아까 옐로우 키주더만 잘 나올지 모르겠네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뭐가 나올지? 짜자잔 키카드가 나와줘야 되는데 개오바인데요 자 이번엔 또 뭐가 나올지 한번 봅시다 야 근데 막 근데 커스텀 마크방은 진짜 뭐 주는 게 없는데? 이거 맞아 이거? 아니 뭘 안줘? 아 윌러즈 의미 없잖아 어? 어 인증터 케이스 아 근데 본전인가 이러면은? 본전 같은데? 아씨 M60이요? 아 야 이번에도 안 떴어 아라룬 나의 콧이다 아 아니 시 템은 뭐가 없네요 와 결국 안 나왔네 아무것도? 자 네 그래요 레전드네요 와크방 개쓰레기 됐어 답없습니다 삼 하는데 제외 chased 지금 넣은 안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